좋아요 구독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패턴은 너무너무 신뢰가 되는 것은 여기 비트코인의 인터퍼런스 영향이 없어요 영향 무슨 재무제표도 없고 뭐 CEO도 없고 뭐 현금 흐름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퓨리 자산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자산 내가 말했잖아요 엘리아 파동 카운트가 더 정확해 어찌됐든 더 정확한 줄 알아요 궁중 심리가 더 모였을 때 심리가 더 모여있으면 정확성은 더 있습니다 왜 알트코인들은 왜 비트코인처럼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말이 진짜 안나오네 왜 알트코인은 더 정확성이 없냐면 비트코인처럼 궁중 심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에이다 폴카다 그거 사는 사람들은 훨씬 적을 거잖아요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은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도 어찌됐든 레이블링 할 때 저도 기가 막혀요 어찌됐든 와 진짜 이거대로 가네 어찌됐든 벗어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알렛하던 도구는 신역할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저의 역할은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렇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로블블리는 뭐야 다음에 패턴은 뭐야 so you know you look at the pattern and 이 패턴을 안 믿는다 사람들은 이거만 보면 아직도 패턴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블랙락 세계의 넘버원 자산회사가 얘기를 좀 하면 좀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자산가들은 항상 리더를 팔로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리드하는 애들이 뭐하나 걔네들한테 우리는 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따라 하자 그런 컨셉이잖아 근데 블랙락 says 비트코인 could serve as a hedge against increasing global disorder and declining trust in governments banks and fiat currencies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진짜 해지로 될 수가 있다 누구한테 이 무지서 증가화 증가화 정부 정부를 못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옵션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여기서 그냥 이것을 완전히 한국말을 카피해왔어요 증가하는 글로벌 무질서와 정부 은행 명목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에 신뢰 하락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분산형 비국가 자산 비트코인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 부채는 엄청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2020 이거 봐요 The US added 11.8 trillion dollars in debt since 2020 2020 2020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debt을 이 긴 시간보다 훨씬 짧게 이뤄냈고 지금의 35자 달러를 이렇게나 썼지만 이걸 한국 돈으로 어떻게 말할지 몰라 이게 몇천 만조 저는 어느 정도까지 트랜스는 되지 그래서 그냥 달러로 그냥 35자 달러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미국 시민의 한 명씩 퍼 캐피탈으로 계산하면 미국시를 한 명당 부채가 지금 10만 3천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억 4천만 원 오케이 그래서 지금 블랙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끝날까 이 거품이 미국 정부에서 들어 가져오는 수입은 째까맣고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리퍼블리캔 데모크랫들이 세금을 특별히 리퍼블리 공화당이 세금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못 올리게 하면 세금 수입이 낮고 수입은 낮은데 지출은 어마어마해요 유크라인 같은 돈 쓰는데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빚은 얻으면서 다른 나라를 도우면서 그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게 어떻게 끝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블랙러그 정부가 어떻게 도안한 걸 믿지 마라 그러면 비트콘을 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십시오 이 달러의 가치 이게 100불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그냥 10억이라고 쳐요 10억 2000년도에 10억이었어요 그냥 한국 돈으로 쳐요 그냥 지금 달러지만 근데 이 100불짜리가 지금 54발됐어요 반토막 그러면 내가 10억까지 있으면 이제는 5억밖에 안 돼요 가치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거기다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누적 인플레이션을 83% 누적 큐믈르티브 2000년에 100불짜리 100불짜리 뭐 아무 아이템 어디 그로처리 어디 가서 100불짜리 뭐 샀어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사려면 180불 183불 저금한 내 돈은 14년마다 14년만에 단토막이 됐고 얼마나 억울해 이게 나는 세이빙하고 나는 스타크마켓도 트러스 못하고 그냥 나는 언더 더 매트로 영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세이브하는 사람들 은행도 못 믿으니까 나는 침대 밑에다가 돈을 집어넣겠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 10억을 침대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10억을 꺼내서 쓰려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딱 10억을 살 수 있는데 이제는 그 10억이 5억어치밖에 못 사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무책임자 정부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와가지고 옛날에 그 100불짜리가 지금 183불 그래서 지금 블랙락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너희들도 못 믿겠지 우리도 못 믿겠어 그래서 이런 커먼트를 하지 않을까요? 응? 세계에서 리스펙트를 받는 응? 블랙락 응? 자산 회사가 응? 이것은 응? 이 무질서 정부 응? 은행 이 Fiat Currencies Fiat이잖아요 Currency 우리의 달러를 딱 100불짜리면 그게 진짜 Intrinsify가 뭐예요? 그 가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100불짜리를 Approve하겠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돈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냥 가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페이퍼가 가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Fiat Currencies 가치가 없는 그 종이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가 없는 종이를 더 프린팅하고 더 프린팅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될 거고 또 그런데 이 사진을 이제 우리는 또 2040년까지 또 넓퍼보면 이게 또 얼마나 또 더 내려갈까요? 이런 부채 그래서 지금 블랙락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드디어 비트코인이 2%로 올라갔어 아니 비트코인 sorry 블랙락이 이제 인타일 전체 비트코인의 용량 서플라의 공급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블랙락이 뭐 시작한지 ETF 시작한지는 몇 달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2%인데 저는 아직도 이게 시작으로 봅니다 아직도 ETF는 블랙락이 넘버원이고 바로 밑에는 Fidelity지만 벌써 이 짧은 시간 안으로 전체 공급량의 2%를 지금 블랙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죠? .01 그러니까 지금 하나 비트코인의 10%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소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최고치를 지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식게임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address를 비트코인 계좌를 열어서 비트코인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1 .10 BTC 아니면 greater 여기서 떠져 또는 그 이상 그래서 .10 BTC가 지금 뭐예요 지금 가격에 6만 3천 불 6천 3백 불 sorry 6천 3백 불이 지금 84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주소 그 840만 원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아니면 840만 원에서 더 높게 가지고 있는 address가 새 기록을 지금 채우고 있다 사람들이 이 새 기록을 채우고 있어요 만약 이 지금 시추에이션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막 이따가 반토면 그러면 이 주소가 당연히 더 내려가겠지 여러분 근데 이런 페너멘토도 지금 여기서 이런 840만 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왈렛들이 지갑들이 지금 늘어나고 최고치를 지금 세우고 있다 어 좀 우리한테는 안전성을 좀 주지요 어 특별히 막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 살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 3rd quarter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 우리는 4th quarter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쵸 October November December 4th quarter 근데 우리는 대박 quarter 그리고 그때도 성적을 보잖아요 3rd quarter는 진짜 비트코인의 좋지 않은 쿼터이고 특별히 그 8월달 9월달은 비트코인의 성적에 좀 안 좋은 사실은 최악의 달이죠 9월달이 그걸 우리는 잘 견디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10일이 남았죠 10일 동안 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라이스 액션이 그래서 저는 뭐 3rd quarter 조금 플러스 칼럼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성적 보였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그래서 저는 지금 9월달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내려간 건 없지만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제일 사랑하는 쿼터 4th quarter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4th quarter 의 result 는 진짜 대박이에요 2023년도 57% 뭐 2021년도 5% 근데 그 다음 그 전 168% 뭐 당연히 좀 많을 수도 있었죠 42% 근데 이런 대박의 215% 58% 82% 와 2014년 479% 평균 88% 뭐 42% 좀 가슴 아프죠 근데 이런 먼트가 이런 이런 연이 이런 이런 year이 2020 뭐 17년 16년 다 이것을 메이크업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월달만 지나가면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것도 100%가 아니라 저의 엘리아 파동 카운터랑 너무 싱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4th quarter는 비트코인의 너무너무 프렌리한 쿠러리고 너무너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열어줄 코털이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12만 13만 딱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툴 투자의 분석 도구를 카운터하면서 우리는 이제 미리 알아낼 수 이게 얼마큼 갈 건지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카운터를 잘하고 여기서부터 카운터를 잘 보는 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5차만 끝나면 저는 엄청 엄청 큰 조정이 오는 것을 저는 99.9% 지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 2, 3, 4, 5 ABC를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오폴로리컬 시취에이션 그러니까 막 쇼크가 나는 이벤트를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블랙락이 이런 걸 좀 정리했어요 2020년부터 좀 큰 이벤트가 비코인 프라이스 액션에 어떻게 해주나 좀 short-term으로 이거는 1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이슈가 생기면서 10일 동안 S&P랑 골드랑 BTC를 좀 비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스라엘이랑 지금 레버던이랑 이라인이랑 또 전쟁 나면 이것도 어떻게 되나 그 걱정해가지고 비코인 투쟁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러시아가 또 무슨 유크리인이 너무 미소를 깊게 사가지고 러시아가 핵을 써가지고 그런 걱정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지오플로 코로나 완전 큰 이벤트죠 뭐 미국 대통령 선거 큰 이벤트 러시아 유크레인 인베이 한 거 그것도 큰 이벤트고 뭐 US Regional Bank 그때그때 은행들이 몇 개 망했죠 그리고 Yen Carry Trade Yen Carry Trade는 Yen이 금리가 싸니까 Yen을 사가지고 다른 뭐 채권을 미국 채권을 사가지고 더 큰 수익률을 사는 건데 그거를 지금 푸는 거죠 이제 그걸 팔고 다시 Yen을 사든지 근데 그 Yen Carry Trading Unwinding 나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이벤트인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이벤트가 생기고 10일 동안은 이 US랑 이란이랑 그 좀 싸움이 났을 때 비콘은 10일 동안은 12% 같고 두 달 동안은 20% 오케이 COVID 좀 좀 배아팠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5% 내려갔어요 10일 동안은 맨 처음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달 동안은 21% 오케이 미국 선거 2020년도 도널 트럼프 어떻게 됐어요 바이든이 이겨서 도널 트럼프는 졌죠 그래서 맨 처음 10일 동안 19% 근데 끝에서는 131% 두 달 동안 그리고 러시아 인베이션 우크레인 러시아가 이제 우크레인 쳐들어가서 어허 전쟁 나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단계로는 마이너스에요 좀 무서웠어요 마이너스 6%인데 어떻게 됐어요 두 달 동안은 15% 올라갔어요 그리고 US Regional Banking Crisis 그때 은행들이 몇 개 부도가 나가지고 어허 이것도 스타트업 또 하나의 뱅킹 크라이스가 아닌가 라고 봐가지고 그때 근데 너무너무 잘 견뎠어요 25% 올라가고 10일 동안 어 두 달 동안은 32% 어 그래서 이은 캐리 트레이닝은 왜 그게 큰 이벤트인지 모르겠지만 so this tells you 지오폴로르크 이벤트가 이렇게 크게 생겨도 만약 이스라엘이 더 전쟁을 크게 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더 큰 무게를 쏴가지고 어 뭐 차이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지오폴로르크 이벤트도 바로 단계로는 좀 내려가겠지만 좀 몇 달만 견디면 얘네들이 다 회복한다 왜냐면 저같어도 만약 내가 어떤 나라를 샀는데 그 전쟁이 오면 그 나라의 화폐를 사겠어요 당연히 뭐 달러를 사겠죠 근데 달러보다 아니면 세계 currency 우리 future 자산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어요 that's why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하지만 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신경 쓰면서 이제 여기서는 뭐 거꾸로 대박이 날 거다 완전히 이제 0.50%니까 0.25%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올라가야 그런 생각을 절대 두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결국적으로는 트렌드로 갑니다 당연히 그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게 뉴스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카운트가 4차 파도 조종 안에 있으면 4차 파도 조종이 있을 때까지 거기는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이 지금 금리 인하가 0.25%나 0.50%이나 지금 4차가 끝나가서 이 4차를 끝나가서 연준이 이것을 꺾을 거다 No 꺾지 못해요 근데 그 블룸버그 뉴스도 9월 19일 9월 20일 2022년도 9월 19일 뉴스 엄청 안 좋은 뉴스지만 그 뉴스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가 비트코인을 못 꺾었잖아요 사실은 그 뉴스 듣고 반대로 행동했으면 인 리조트는 7만 3천 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 이것은 내가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prefer 카운터랑 지금 대체 카운터를 보여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시중자들이 지금 여기서 좀 망설여서 내가 여기서 어디서 사야 될까 저는 여기서 되게 클레일합니다 무조건 6만 5천 50일 넘으면 저는 이제 아까 그 데일리 카운터 어트넬 카운터 좀 4시간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는 원투를 보고 6만 5천 50이면 이게 저는 3차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꺾어진다면 여기서 꺾어진다면 저는 여기서 무조건 이건 6만 3천 8백 90일은 이제 아니고 지금 오늘의 고가가 지금 6만 4천 140이에요 그래서 6만 140이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만약 크게 꺾어지면 이게 2파동이고 그래서 6만 4천 지금 6만 5천 뭐 1000불 차이잖아 그래서 근데 이 1000불 차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밑으로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올라가면 저는 이 대체 카운터를 어 퍼포러 카운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솔라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이 솔라나 솔라나 그것을 좀 해주세요 솔라나도 제가 카운터를 좀 비트코인처럼 비슷비슷하게 가서 고쳐놨죠 솔라나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라나는 지금 알트코인이니까 이것은 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만 그런데 이것도 차트가 좀 비트코인이랑 비슷비슷해요 지금 W X Y인데 X는 안에 있는 더보 조정을 일으켰고 이렇게 해야지 레큰실리에이션 파동 카운터 화이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W고 X고 지금 올라오는 게 D고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비트코인도 지금 D를 지금 끝날까 말까 하고 E가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 이것도 이것도 4차 파도 나도 여기서 저도 헤맸잖아요 저도 헤매요 왜냐하면 저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어지면 오케이 그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What is the next 가능성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이 차트는 이렇게 더보 조정으로 더보 3로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Wave Y가 추한 고로 끝나는 패턴을 정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알맞게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D파동이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의 E파동이 항상 짧게 끝나요 그래서 E파동도 필요한 지금 사진이 조그만 ABC 조그만 ABC 초록색이 그려지면 E파동도 끝나니까 저는 여기서 이 솔라라가 210불 넘는 것은 비트코인처럼 너무너무 시가 문제고 지금까지 210불에서 여기까지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조정처럼 보였고 그래서 하나도 여기서 염려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차트도 요새 막 체인 링크랑 솔라나랑 심한 조정을 준 다음에 많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솔라나랑 체인 링크는 제가 펀너멘틀리 엄청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체인 링크도 좀 프라이스 액션이 너무 좀 안타깝게 디스프린 했지만 여기서 좀 벗어나서 조금 있으면 다시 그 고가를 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트코인에 너무너무 조심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뭐냐 한번 조정을 주면 얘네들은 10% 20%가 안 해요 막 70 80 왜냐면 이 시장은 너무 신뢰가 되지도 않고 아직도 그 코인이 진짜 이 세상을 진짜 리얼리스틱한 그런 유세지가 그런 진짜 필요성이 있나 근데 솔로나랑 지금 체인 링크를 보면 너무너무 그게 가능하고 저는 여기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 어떤 분석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런 거 페이턴치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스를 너무 안 보니까 누가 어떤 구독자들이 어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대표님 어 그런 뉴스가 나왔네 근데 내가 카운트를 보면 who cares 이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되고 트렌드로 갈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우리의 지금 이슈들 하루 이틀에는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락이 당연히 뭐 이제 비코인을 ETF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니까 뭐 좋게는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어그레셉하게 말하는 것은 블랙락도 똑같이 어느 정도 영어로 trouble ahead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고 정부가 정부가 인터페어 하지 않고 영향을 못 주고 정부가 관삽 안 하는 이 비코인에 대한 이 해지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위클리 차트를 보면 여기서 제가 특별히 지금 너무너무 똑같다고 지금 신뢰되게 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하니까 이게 100%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저한테 엄청 엄청 그때도 저한테 이메일 하면서 대표님 진짜 오차는 빨간색은 생기나요 지금 4차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 4차 파도는 깊이 안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왜 깊이 갔어요 4차 파도는 항상 382, 50이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깊이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꼭 4차 파도는 무조건 100% 382, 50이지만 50, 50이지만 38% 내려가면 50% 내려간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빅 엘리아 파동 프린스볼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1, 2, 빨간색 3이 있고 4가 지금 있는데 5가 빨간색이 없다 여기서 저한테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분석을 이 양 완전히 크립토 윈터의 아이스 에이지다 FTX 권도형 사기 근데 여기서 살아나면서 오차는 생겼고 오차는 빨간색은 컨펌 됐죠 근데 빨간색 안에 있는 1, 2, 3, 4, 5는 아직 컨펌 안 됐어요 그 프랙토 이벤트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나한테 하는 질문이 대표님 이 7만 3, 660 진짜 이걸 뚫을까요 여기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바더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200 다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 200 200 라인 SMA가 나는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200 라인 밑에서 주식시장이 놀면 결국에는 큰 폭락이 오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이 이동평균성을 좀 저도 보고 있지만 뭐 데트 크로스 해가지고 죽음의 크로스 때문에 막 주식이 바닥나고 그런 적 보셨습니까 뭐 저는 하나의 그냥 소플로멘토 투어예요 그냥 200 라인에 아 지금 밑에 있구나 그렇지만 여기다가 100% 실내로 둬가지고 이것을 밑에서 다 팔고 이제 여기서 7만 3천 넘어서 9만 물 가고 10만 물 가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이 위클리 사진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 스트레스 받은 것을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겼잖아 똑같이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기잖아 그리고 지금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둘은 짧았지요 셋 넷은 엄청 길었어요 한 투 투는 이제 레스터 사이크 두고 마이널 골드 웨이브가 빨간색을 지금 따라가요 사이즈를 2차 짧았지요 2차 짧았지요 3차 올라왔지요 4차 길었지요 4차 지루하게 길었지요 1년 넘게 그렇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 3월 중순 오늘 9월 20일 4, 5, 6, 7, 8, 9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데 6개월을 이렇게 인내심을 두고 참은 사람들은 있다 있다가 비트코인이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은 5차 골드색 마이널 웨이브가 그 매수하는 투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엄청 돈이 여기 들어온다고 엘리아 파동 분석 투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가 지금 오늘 9월 20일 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글자막 by 한효정